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점프해봐. 들어오는게 아니었나? 일로와봐. 지나가게. 일로와봐. 일로 점프해. 일로. 잠깐만. 여기 밑으로 가는게 맞을까? 아닌 것 같애? 어? 안좋아. 버섯 없나? 코파가 일로는 좀 반하나? 점프해봐. 에이씨. 에이씨. 들어가지 말고 여기있는 코파를. 에이씨. 아 여기는 안들어갈 수가 없는데? 에이씨. 에이씨. 나는 근데 이 길이 맞을거라고 생각해. 에이씨. 점프. 일로 점프. 일로와. 일로와봐. 아.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? 아. 아닌데. 해서 이쪽으로. 옹. 아예 다른 맵이구나. 점프. 저 왼쪽으로 가마아. 뭐야. 이리와. 잠깐만. 저 코파. 코파 날라온거 봐. 뭐야. 여기. 이 맵. 여기. 아니잖아. 길 없어. 그럼 여기있는 코파를. 보내고. 쪽으로쪽 가봐야지. 일로와봐. 다시. 저. 쟤. 실패. 타님. 이리로와봐. 왜이렇게 부끄럼쟁이야. 얼굴을 안보여줘. 와 순간아 머리 닿는줄 왜 안와 오 마이 갓 망했어 길이는 맞는지 아닌지 지나가볼라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여기 문 들어가볼게요 어 이걸로 푸파 죽나? 아 근데 여기 낚실불같은데 빵 젠장 못 지나가잖아 아 진짜 바본가봐 아 진짜 바본가봐 아 이 불도 안맞은 타이밍이네 길 좀 뚫어주렴 코파님 코파야 일로와봐 코파야 코파 죽었니? 뭐하자는거야 코파 어디갔어 코파 어디갔어 코파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코파가 사라졌어 코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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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버! 빨리! 이게 근데 안 가질걸인데? 일단 한번 최대한 해서 어! 이거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헬리콥터라도? 헬리콥터 없어? 이거 이대로 깨라고? 이상한데? 진짜로? 뭐 없나? 헬기! 헬리콥터 헬리콥터 못 가는데? 힐 수가 없어! 헬기 없나? 어? 숨겨진거. 숨겨진 물럭. 숨겨진 물럭. 멋이 없는데? 여기 형은 이게 또 안돼, 이게. 요거, 요거, 요거. 여기 안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? 그러면 답은 여맵에 있다는 소린데, 여맵 어딘가에.. 헬기가 있나? 어? 왼쪽 파이프가 있네? 여기다, 여기. 여기로 던져. 여기가 맞을까요? 여기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. 뭐야. 어, 잠깐만. 다 와서 볼께요, 뭔. 어?! 아 아시 떨어지면 왜 자꾸 벽타기가 되는 거야 아오 목숨 이 정도 나름 평타 정도 아닌데 16판이면 아홉 목숨이면 안되지 잠깐만요 잠깐 망한거 같은데 뭐야 다 여기서 준가봐 와 이걸 이 섬세한 컨트롤러 저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야? 되나? 그게? 아 나 컨트롤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 맵 깨면 연습은 많이 되겠다 방향 못 바꾸냐? 아 방향 바꾸고 싶은데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좋았는데 어 이게 속도 조절이 되는.. 음 속도 빨라졌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감 잡았쓰 여기 지나갈 때는 조심하게 지나가야겠다 야 맵 잘 만들었네 역시 너말보단 익스퍼트가 재밌어 어 좋아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여기서 멈추는 게 과연 좋았던 걸까요? 뭐야 아유 오케이 어어어 저기요 살려줘 뭐하는 거였지 나 지금? 뭐하는 거였지 나 지금?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망했어 왜 올라가질 못하니 바보같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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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심지어 한 목숨까지 아 잘했다 진짜 추천이다 이 자식아 코멘트는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별만 주고 싶은데 그냥 코멘트를 눌렀구나 오 일본 일본 사람이 만든거는 어려운데 오오오오오 나 멍따기다 죽을뻔 아 여긴 길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뻔하잖아 아아 얘네가 이걸로 되나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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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설마 설마 전부 다? 전부 다야? 설마? 설마? 설마. 조 영상이 됐던해봐 혹시 확실하니? 어우 밟아지네.. 아 밟아지긴 하는데.. 방금처럼 되겠네? 이렇게 해서 깨야되는건가? 와... 아... 이거 안될거 같은데? 하... 그렇다고 깰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거 같은데... 이게 일단 한번 내려가는 순간 여기서 이 효율점프 애들을 밟을 수가 있나? 한번 도전 도전! 아... 좀 따로딱 붙어서 나오란 말이야 잠깐만... 아 이렇게도 죽는구나... 음... 오케이... 알았으... 이건 그냥 컨트롤랩이었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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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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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~~ 최대한 또 높이하면서 여기서 죽고 아아.. 답 없는데? 아아~~ 좋았는데 여기서 막네 아 목숨 너무 빨리 잃어 아아~~ 어렵다 진짜 이번에 깨야 되는데 이번엔 깨야 돼 다시 오.. 다시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 여기서 깨야 돼 무조건 아아.. 이건 아니잖아 아 너무하네 진짜 아아.. 아아.. 내 목숨 아 아아핳 좋아 기회다 아 그러니까 이거 엉덩방 안에 하면 되는구나 기회다 아 근데 그럼 저 위에서 뭐 숨겨진 블럭에 콩나물이 있는 거야? 말하는대로 잠깐만 아 나 이거 요시가 얘를 밟을 수 있나? 밟을 수 있으니까 요시를 줬겠지? 어 어 컨트롤 힘들다 컨트롤 좋고 어 컨트롤 좋아 어 자꾸 이건 왜 주는 거야? 아침부터 어 어 아 무슨 너만 이러는데 아 아아.. 점프 컨트롤 점프 컨트롤 점프 컨트롤 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하기 때문이잖아 그래 이렇게 방금 왜 못 갔니? 바보같이? 어! 멈출 수가 없다 바로 가야겠다 아 왜 안가줘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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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까지네 그전까지는 가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앞으로만 누르고 있으면 안가지네요 아우! 저기서부터는 컨트롤을 좀 해야되네 하아... 흐흫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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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의식하고 살짝 소점프를 했는데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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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패는데 아우! 너무 너무 급해 네 아이고 아 새로오신 분 반갑습니다 딱딱 맞춰서 좀 펴야 되는데 야아 대박 대박이다 진짜 와아 역시 한번에 가야돼 아 또 점프야? 아아 왜 이딴 맵밖에 없는거지? 아이씨 망했어 아아 아아 망했다 아 여기 점프 블럭이 한칸만 더 앞에 있었어 그저 아우 제발 역시 한번 걸리면 안돼 제발 이대로 이대로 끝나길 제발 아아 동전낚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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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가게 세련대야 내 아까운 목숨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 아 어차피 안되잖아 아 아 괜히 열심히 뛰었네 좋아좋아 천천히 천천히 이야이씨 아 아 이게 지금 스킵을 한 번도 안하고 깰 생각이라서 스킵을 리뷰를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왠지 못깰 것 같네요 남은 목숨이 너무 적어서 솔직히 스킵만 하면 스킵만 하면 스킵만 하면 족밥이지 스킵만 하면 좀 쉬운 것 같은데? 버섯이 너무 후회해 버섯을 너무 많이 줘 이스퍼트답지 않게 아 괜히 먹었나 이거? 베비가 너무 길어 이제 수술 끝날 때 되지 않았니? 아아 그러나 버섯이 후회해 진짜 버섯 개만이 줘